전주평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 민상홀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러한 사절의 하나 하나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벚꽃과 목련과 하급적 기리를 소감합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도 걱정해야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 전희재 기호 2번에 선택해 주시면 준비된 전희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저는 바로 했습니다 행정부 협력을 해서 시작해서 전랍도 장수 군수 또 중앙에서 중구총리실 동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전주시 오늘날의 전주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확장시켰습니다 그 명분은 앞으로 논선 오늘날의 입체용으로 나들목을 고쳤습니다 당시 제가 부시장 때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살면서 생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옥을 그리고 당시에는 서부신시가 완전히 허허 전주권 크림벨트 헤대입니다 전주권 크림벨트 헤대는 정말 어려운